대한민국이란 것이 지금 보면 조작이 일상이 돼버린 나라지 않습니까?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아무도 수사를 받지 않으니까 거짓을 마음껏 뭐죠? 하지 않습니까? 조작을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조작을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미는 것을 조작이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만들조자네요. 지열조에 지열작으로 구성된 한자이고 조작은 기본적으로 지어서 만듦이란 뜻을 갖고 있는다.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거나 어떠한 일을 사실인 듯 꾸미는 행동을 조작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조작은 다소 좋지 않은 단어에 자주 엮이는 바람에 조작이란 말의 어감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주가 조작, 여론 조작, 성부 조작, 선거 조작, 정거 조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아주 좋지 않은 뜻이란 것이죠. 조작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한 사회의 여러분들 질서를 관장하는 가장 상위 질서가 정치란 질서지 않습니까? 정치란 질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정치가 문란해지게 되면 그 밑에 하위 질서들이 다 문란해지지 않습니까? 그 정치 질서 가운데 어떤 게 뭡니까? 권력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선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선거 과정에 사기나 조작이 생기게 되면 그게 사회의 모든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 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 함께 비용으로 돌아오겠죠. 선거가 완전히 대한민국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쉽게 쉬어가는 의미에서 아름다운 작품 전시회를 보는 것 해가지고 인천 연수을 갑에 여러분들 선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속한 데는 연수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왼쪽이 2016년 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가 2020년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좀 손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왼쪽이 2016년 총선 정상선거입니다. 중앙에 있는 것은 비정상선거입니다. 그다음 비정상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을 고쳐가지고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차익값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조금 전에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 20대 총선 인천연수구 갑입니다. 정상입니다. 차익값이 아주 작습니다. 홍련이동 1%, 선악동 0%, 연수일동 1%, 영수이동 2% 거의 대부분 숫자가 뭐죠? 그 차익값이 보차범위는 0에서 3이 나옵니다. 2016년 총선은 선거 4개가 없었습니다. 4.15 총선인 2020년도 여러분들 인천연수구 갑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익값이 홍련이동은 7%, 선악동은 플러스 9%, 연수일동은 플러스 21%, 연수이동은 플러스 12%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이 이야기는 차익값 가운데 사전투표를 표를 누군가가 넣어줬다는 거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10%대를 기록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전성년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0%대 전후입니다. 홍련이동 마이너스 6%, 선악동 마이너스 8%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성년 후보한테 표를 이동시켜준 거죠. 박찬대 후보로. 그러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21%,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21%입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그래서 2020년 선거는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이 선거 데이터라고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갖고 제야 전문가가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율을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다 원위치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의 사전투표에서 빼앗아간 표를 다 토해내게 하고 정성년 후보가 여러분들 빼앗긴 표를 다 보충시켜주고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한 다음에 차익값을 구하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상투표처럼 나오잖아요. 아주 작지 않습니까?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020년 4.15 총선이 정상선거가 아닌 거죠. 그래도 다 입을 다물잖아요.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법무부 장관도 입을 다물고 언론도 입을 다물고 그런데 이 나라가 정상으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말 같다는 소리를 해야죠. 이렇게 이런 것을 다 그냥 입 다물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 옳지 않은 일이지만 자막 조작도 생기고 여론 조작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데이터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중앙선거관리내역 발표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 이렇게 차익값을 구해본 거 아닙니까? 이게 전국에서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부산 4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4하고는 장재원의 후보가 여러분들 띄었던 데입니다. 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선거입니까? 2016년 선거는 정상입니다. 2020년 선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좌우대칭의 차익값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장재원은 모든 곳에서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작지 않습니까? 표를 빼앗겠다는 이야기죠. 배재정은 다 표를 넣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 수를 다 수정 보완해가지고 차익값을 구하니까 깜쪽같이 뭐죠? 정상투표가 되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 정상 2020년 총선 비정상 2020년 사전투표 조작된 것을 수정하니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하늘 아래 다 드러난 것을 대법관들은 깔아뭉개고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대통령이 입 싹 닦고 그러니까 전산 여론조사도 다 조작이 돼서 지금 나오고 mbc가 급기야는 자막 조작을 해서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나서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나 이야기죠. 단기적으로 손해를 좀 보는 듯이 보이더라도 옳은 길을 추구해야 국민들 지지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권력 기반도 굳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안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예술이지. 이게 뭐 선거입니까? 이게 뭐 손댄 게 어디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2016년 2020년 다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손을 댄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계속 손을 댔으니까 뭐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은 깨끗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된 것을 찾아가지고 조작값을 찾아가지고 다 수정하니까 딱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차익값이 오차범위 내에서 0에서 3%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더 깨끗하네요. 더 크게 장제원 여러분들 장제원 씨가 전번에 그걸 아마 공천을 못 받았던 모양이네요. 2016년 선거하고 2020년 선거하니까 100%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작을 안 한 거고 이건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장제원한테는 표를 확 빼고 배재정한테는 빼앗은 것만 확 집어넣어주고 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전산조작하지 않고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전산조작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표를 빼앗고 표를 넣어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전산조작을 해놓으니까 그냥 조작값이 딱 그대로 덜미를 잡힌 거 아닙니까? 조작값을 제야점과 찾아낸 다음에 장제원한테 빼앗긴 표를 더해주고 배재정한테 먹은 것을 토해내게 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정. 2020년 사전투표특표소 조작을 수정한 거 하니까 정상으로 딱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불이한 일을 그냥 침묵하고 5년 그냥 거룩주렁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참 안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저 정도인데 그렇죠? 여기 황계원 님이 말씀을 잘 하신데 아무것도 못하며 대통령 자리에는 왜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북 님께서 윤 대통령 부정선거를 듣고 본인이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본인도 부정선거 뜻에 걸려서 어떤 대통령이 겪은 탄핵의 길을 걷게 되리라고 모릅니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만들어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방송이 가능한 거죠 이 시대의 위대한 영웅은 제야 전문가입니다 낮에는 뭡니까? 사업하고 밤에는 날밤을 세워가지고 뭐죠?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좋으니까 가능한 거죠 하버드가 아니라 MIT가 아니라 프린스톤이 아니라 예일이 아니라 시카고 아니라 우박사 박사 박사보다 뭡니까? 천배 만배 백만배 여러분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나라에 병고가 생기면 자리 높은 친구들은 다 도망가기 바빠지 않습니까? 민초들이 나서가 총 들고 날 들고 해가지고 나라를 지킨 거죠 어쩌면 나라가 하나도 안 바뀌는지 정말 내가 볼 때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재정 씨가 여기 녹색 장원님이 저는 몰랐는데 이낙연 국무총리 비서실 비서실장이었군요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했구먼요 이래가면 표를 쑤셨는데도 장재원 씨가 아마 지역구 관리가 탄탄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긴 거죠 그리고 또 부산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표를 안 줬겠죠 그렇게 조작을 했는데도 살아남았네요 장재원 씨가 이게 이런 부산 4구 선거입니다 많이 하면 지루할 테니까 한 군데만 보십시오 보수의 아승이자 가장 부유한 사람이 대구 광역시에서 많이 사시는 곳이 수성구입니다 우리 같으면 조작을 안 했을 거로 보죠 수성구도 어김없이 손을 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수성구 데이터입니다 2016년 총선 깨끗하죠 손을 안 댄 겁니다 2020년 김부경과 주호영이 붙은데 야무지게 표를 훔쳤지 않습니까 범호 1동 플러스 14% 김부겸 범호 2동 플러스 9% 범호 3동 플러스 11% 범호 4동 플러스 7% 차이값이 이렇게 큰 값이 나오면 뭡니까 이게 100% 조작을 한 거죠 표를 집어넣어준 거죠 만촌 1동 플러스 11% 만촌 2동 1동 플러스 12% 만촌 3동 플러스 12% 황금 1동 플러스 11% 황금 2동 플러스 13% 고산 1동 플러스 10% 대구 광역시 여러분들 수성구 에서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주호영 얼마나 야무지게 표를 빼앗겼던지 대구 사람들은 대구 광역 사람들은 해외만 나가면 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광팬이 되는 모양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여러분 김부겸 플러스 30% 주호영은 마이너스 29%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플러스 12% 김부겸 주호영 마이너스 12%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조작을 해서 또 주호영 씨가 살아남은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주호영 씨를 대구 광역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예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후보별로 조작을 해서 표를 이동시켰으니까 제2아 전문가가 이걸 조사해 가지고 조작률을 딱 찾아내지 않습니까 조작률을 찾아낸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 선거 데이터가 여러분들 통계 이론에 바탕을 두고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0에 근접한 수치까지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분수하게 되면 그때 딱 조작값이 나오는 거죠 그 조작값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조작값을 찾아낸으니까 조작된 선거 데이터를 조작되지 않는 선거 데이터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김부겸 후보는 그냥 공짜로 먹은 것을 토해내게 하고 주호영은 그냥 가만 앉아서 빼앗긴 것을 더해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당일투표 득표수를 진짜 차익값을 구하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조작을 안 하니 깨끗하잖아요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안위 관계자들도 이거 한번 봐요 이게 선거냐고 이게 사기지 이게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를 친 거지 21대 총선이 사기를 친 거지 이게 어떻게 선거입니까 이게 김문수하고 김규금이 붙었던 2016년 총선은 정상이잖아요 차익값이 오차범위 내에 거의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와 좀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조작값을 찾아가지고 모든 선거대 이탈을 후보별 득표수를 다 원위치시키니까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차익값이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하고 이렇게 뚱뚱하지 않지 않습니까 뚱뚱하다는 이야기는 다 조작을 했다는 거죠 이게 조작이 아니면 뭐냐 이야기죠 뭐냐 이야기죠 조작을 해도 수사 한 번 안 받고 조작을 해도 뭡니까 처벌 한 번 안 받고 조작을 해도 고소고발 한 번 안 당하니까 만세죠 대한민국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황교안이 되면 교발하고 민경위도 고발하고 공병위도 고발하고 경찰이 무혐의 2위 신청 검찰이 무혐의 2위 신청하니까 고등부문까지 달려가가 뭡니까 재정신청을 해가지고 뭡니까 재산을 반드시 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관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조작이 아니면 뭐냐 이야기죠 이게 조작이 아니면 뭐냐 이야기야 세상 사람들 한 번 생각해봐라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상황이다 이야기죠 아프리카의 무슨 가나나 가본국가보다도 못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 너무 심각하게 이제 방송을 했는데 요즘에 나도 뭐 이제 도가 터가지고 심각해야 뭐 건강만 상하고 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하기로 했죠 정말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마치고 참 완전히 손을 털려고 했는데 나라도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 다시 마음을 잡고 그래도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9월까지 오는 사이에 많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선거들을 해가지고 대구 수선거 오늘 어디 했습니까 부산 사하구 장재원 후보가 나왔던데 인천 연수구 갑 이거 다 누가 여러분들 인천 연수구 갑 이거 다 여러분 이게 부산 사하구 대구 수선거 이 선거데이터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중앙선거 관련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중앙선거 관련의 작품이잖아요 이 선거데이터 어디서 나왔습니까 수입품이 아니잖아요 이런 데도 뭡니까 선거 수사 한 번 제대로 안 되는 나라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 정말 내가 볼 때 나라가 아니라고 봐요 이게 나라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자막 조작 정도는 그냥 코끼리 비스켓이 아니라 뭐죠 뭐 그냥 세발에 핀 거죠 이게 조작이 아니면 뭐냐 이야기죠 조작한 사람들 하면 생각해봐라 이게 조작이 아니면 이게 뭐냐 이야기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봐라 이야기 누가 수사를 받았느냐 이야기 그동안 누가 처벌을 받았냐 이야기죠 한 번도 아니고 뭐 2017년부터 뭐죠 에이 나도 참 한국 사람이지만 참 이거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나라 같아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어디라 모셔